끝까지 영상을 시정하기 부탁드립니다. 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오늘 왓티비오님께서 양주복지관에서 초콜릿 박물관에 갔습니다. 오늘 제가 양주복지관에서 초콜릿 박물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초콜릿 박물관에서 초콜릿을 만들었습니다. 그저 괜찮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초콜릿으로 선물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을 남겨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